지난해 11월 우리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nft 게임주들 1월 이후에 반토막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1월 2월 2월은 힘들었지만 2월달에는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대사증권 김현용 연구원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게임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확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게임주 이제 살아날까요? 그렇죠. 일단은 조정도 많이 받은 상황이고요. 또 게임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메타버스 플랫폼에 있어서 부인할 수 없는 킬러 컨텐츠이다 보니, 게임사들도 이제 그 주도권을 빅테크 기업한테 마냥 넘겨주지는 않고 싶은 것들이죠. 그래서 투자도 상당히 좀 강화를 하고 있고, 국내 대형 게임사들도 넥슨, 크래프톤, NC 할 것 없이 주요 사사들이 모두 이제 이쪽에 투자를 굉장히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게임주 올해 한 해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섹터입니다. 네. 저는 게임을 잘 모르는데, 미국에 잠깐 갔을 때 우리 아들하고 항공 조정하는 약간 게임 비슷한 거를 보았거든요. 제가 갤럭시 세대인데, 아시죠? 갤럭시. 갤럭의 참, 죄송합니다. 갤럭의 세대인데, 갤럭의 유예 오랜만에 진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손도 은으로 하고 다 은으로 하지만 정말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비행 시뮬레이션 이런 거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비행 시뮬레이션. 네. 그만큼 이제 게임이 또 현실에 상당히 근접한 수준의 체험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또 많은 분들의 또 여가 생활로 좀 선택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PD분이 제가 갤럭시 이런 게 갤럭을 그러는 거 보니까 약간 세대가 느껴지네요. 아, 그래도 아시나 보네요. 아, 아시나 보네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좀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게임주들이요. 그러니까 9일 날 위메이드, 넷마블, W게임즈, 카카오게임즈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15일 날 NC소프트와 펄어비스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대체로 조금 안 좋고 조금 잘 나올 기업들도 있는 것 같던데요.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이제 실적은 이제 눈높이 대비로는 대부분 좀 못 나올 것 같고요. 그나마 좀 괜찮게 나올 수 있는 기업이 이제 NC소프트 정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니지 W가 11월 달에 나왔었는데 이게 글로벌로 이제 흥행을 하게 되면서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외에 이제 크래프톤이나 넷마블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연초에 올려놓았었던 인건비들이 작년 말까지도 실적을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던 상황이고 크래프톤의 경우는 이제 신작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가 예상 대비로는 분명히 좀 흥행해서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4분기 실적 하회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크래프톤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1월 달에 하락률 1위 종목이지 않았습니까? 네, 급락했죠. 42%나 급락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10일 날 이제 보이예스가 풀린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조금 더 이제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언제쯤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 주가라는 게 항상 선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까지 쭉 장중에 26만 원도 깨지고 그랬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오버행에 대한 우려나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좀 선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10일 이번 주 목요일날 공교롭게도 실적 발표와 6개월 보호회수 해제가 동시에 같은 날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를 전후로 이제 저점이, 저점은 이미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된 상황이 아닌가. 오늘도 대부분의 인터넷 게임 종목들이 비교적 약세인 반면 크래프톤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한 26, 7만 원 선, PER 한 13배 선까지 빠졌었던 부분이 이제 저점은 좀 확인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고 2월 10날 실제로 이제 오버행이 얼마나 출해될지는 좀 봐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주가 충격, 소위 말하는 쌍바닥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알려진 숫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알려진 숫자는 지금 자기 주식 제외하고 1,275만 주, 약 26% 정도의 오버행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절대로 안 나올 수밖에 없는 물량들 있지 않습니까? 가령 2대 주주의 물량이라든가 텐센트 지분. 그리고 추가적인 자발적 의무보호 예수를 한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수량들을 또 카카오게임즈나 넵튠과 같은 기업 주주들이 들고 있는 지분들도 상당 기간 안 나올 것으로 보는 게 맞고요. 이들을 다 빼고 나면 320만 주, 약 6.6% 정도 수준의 오버행.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린 26.0%하고는 숫자 많이 다르죠. 그래서 한 6.6% 정도의 오버행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단기 주가 부담과 4분기 실적 확인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이 양자 간의 어떤 힘겨루기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실적 확인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쪽을 더 크게 보는 쪽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위메이드가 두 자릿수 급등을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좀 강하게 반등을 주면서 아무래도 게임주 대장 아닙니까? 그래서 게임주 투자 심리를 조금 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위메이드가 NFT 투자 소식 더 전해줬고 P2E 사업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흑자로 전환했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위메이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위메이드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겠지만 P2E 게임의 대장주입니다. 그리고 위메이드의 위믹스 생태계 안으로 다른 중소 게임사들까지 생태계 안에서 지금 편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의 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위메이드의 위믹스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인 어떤 출렁임보다도 조금 중장기적인 텀에서도 위메이드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상당히 기준점을 좀 높게 잡고 그 가는 과정에서의 출렁임은 어떻게 보면 필수불가결한 요소겠지만 중장기적으로도 게임주 중에서 소위 말하는 한자리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손현정 의원님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펄오비스 금요일날 말씀하셨나? 금요일에 펄오비스를 말씀하신 분이 있었죠. 펄오비스는 어떻습니까? 펄오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카카오게임즈나 위메이드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거기 앞세 두 종목은 P2E 게임이고요. 펄오비스는 저는 조금은 지켜봐도 괜찮다. 관망해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펄오비스의 모멘텀은 지금 올해 말에 나올 콘솔신작 붉은사막 그리고 내년 중에 나올 메타버스 신작 도깨비 이 두 개의 게임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어떤 P2E나 NFT랑 결합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거든요. 아직 관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두 개의 게임에 대한 상당히 높은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신작이 나오기 전까지는 급락은 없다. 하지만 신작이 나왔을 때는 오를 가능성보다는 그 반대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신규, 왜냐하면 기대치가 워낙 높거든요. 그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할 거면 저는 급등주 중에서 보신다면 펄오비스보다는 카카오게임즈나 위메이드가 나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카카오게임즈도 한번 얘기를 이어가 보면 지난해 260% 수수력이 또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방들이 있던데요. 그런데 카카오게임즈도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많이 빠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카카오게임즈는 일단은 작년과 올해 보실 때 가장 달라지는 점이 작년 4분기부터 이제 그 오딘 개발사를 기존까지는 지분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연결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완전히 카카오게임즈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편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올해 2022년 연간 실적부터는 이 오딘의 성과들이 그대로 오롯이 실적에 반영됩니다. 즉, 밸류션 멀티플이 이제는 많이 낮아졌고요. 그런 상태에서 카카오 생태계 안에서 메타버스나 NFT 거래 플랫폼이나 이런 전략들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카카오게임즈가 상당히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나 컴투솔딩스에 비해서 분명히 약간 후발주자인 성격은 있지만 자체 암호화폐가 있고 또 NFT 게임을 개발 중이고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메타버스 NFT와 관련된 거래 플랫폼들까지도 같이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밸류 측면, 업사이드 측면 모두 중소형 게임즈 안에서는 카카오게임즈를 가장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메타버스 하면 컴투스 아닙니까? 컴투스가 가장 적극적으로 박차를 가하는 것 같던데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NFT 쪽으로 볼 수 있을 거고 이 컴투스 그룹은 어떻게 보시죠? 컴투스 같은 경우에 컴투스 홀딩스가 위메이드의 바로 연이은 후발주자로서 패스트 팔로잉 전략을 추구를 하고 있는데요. 컴투스 홀딩스는 사실은 밸류에이션상 좀 목에 찬 느낌이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컴투스 홀딩스가 오른 거에 반의 반도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컴투스는 컴투버스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유효하고 지금 빠르면 3분기 정도의 플랫폼에 조금 더 구체적인 형태가 나올 수가 있고 또 2분기 맑게나 3분기 초와 관련해서 서머너즈 IP에 기반한 NFT 게임도 런칭을 할 거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컴투스 쪽이 지금 양자 간의 비교를 해본다면 컴투스 쪽이 모멘텀 측면이나 밸류 측면 훨씬 더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CJ E&M도 지분 매각 나서는 게 있어요. 아까 오버행 부분을 말씀해주신 종목이 있듯이 넷마블은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가 대형 4사 일본에 상장된 넥슨 빼고 보면 대형 3사가 국내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사실 좀 무색무취하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어느 한쪽도 강력한 한방이 없어요. 대작 게임이 나와서 리니지 W 되면 NC 전체가 움직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대작 게임들의 존재가 사실은 좀 미미하고 물론 최근에 인베스터데이 같은 행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계획들을 밝힌 바 있죠. 그래서 NFT 쪽으로의 구체적인 게임 쪽에서의 전략 방향성 이런 것들을 다 갖춰놓긴 했는데 넷마블은 지금 10만 원 초반에서도 원래는 지금 강하게 반등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런데 CJ E&M이 보유 지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의 10% 이상의 수량을 팔겠다. 이거는 단기간에 해소되기가 쉽지 않... 그러니까 블록으로 넘긴다고 하더라도 4, 5, 6%는 금방 매칭이 되지만 10%를 한 번에 떠안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복수의 투자자를 찾아야 되고 10% 오버행이라는 게 사실 약간 단기보다는 조금 더 긴 텀에서의 오버행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넷마블은 지금은 굳이 접근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밸류상으로 이제 4분기부터 소셜 카지노 게임 캐슈카우 역할을 하는 소셜 카지노 자회사가 연결실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이제 어?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멘텀 측면에서는 지금 넷마블보다는 크래프톤이나 낙폭으로 보다라도 크래프톤 쪽이 훨씬 좋아 보이고요. 그런데 많이 빠진 건 이유가 있을 테니까 나는 별로 안 내킨다. 그러면 사실 53, 4만 원대에 NC로 가는 게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럼 게임즈 토픽 종목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저는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대형주 크래프톤, 중소형주 카카오 게임즈 그렇게 두 개로 말씀드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서두에 제가 대형 게임사 좋게 본다는 이유의 핵심이 뭐냐면 NFT나 메타버스 사업으로의 다각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보유하고 있는 게임 IP들을 컨텐츠화 시키는 이런 비즈니스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또 마지막 하나가 콘솔입니다. 그런데 크래프톤은 이 관점에서 보면 신사업들도 다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밸류에이션 멀티풀도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13.6배, 그러니까 15배가 안 돼요. PER 15배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사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투자자분들 중에 아, 애널리스트 실적 못 믿겠다. 그러면 제가 극단적 가정을 해봤습니다. 작년 실적과 올해 실적이 동일하다. 성장이 없다. 그렇다고 해도 PER 18배입니다. 대장준 거는 부인을 안 하시잖아요. 대장준 데 지금 작년 대비 실적이 올해 성장이 하나도 없네? 라고 해도 지금 18배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대형 게임주 중에 탑픽은 저는 강력하게 크래프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해 주목해야 할 게임 신작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콘솔 쪽에서 황무지와도 같았었던 콘솔 시장에서 올해 의미 있는 신작들이 좀 나오고요. 그게 이제 가을계에 칼리스터 프로토콜이 있고 또 기존의 모바일 섹션에서 본다면은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이게 이제 가장 좀 센세이셔널한 신작이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제가 뭐 크게 특징이 없다고 말씀드렸던 넷마블도 올해 상반기 중에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그러니까 넷마블은 세븐나이츠가 어떻게 보면은 NC하면 리니지 딱 떠오르듯이 넷마블에서 자체 IP로 자체 개발한 게 대표적인 게 세븐나이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같은 저런 신작들이 우리가 리니지 얘기할 때처럼 빡 와닿을 정도로 그게 각인이 빡 될 정도가 돼야 제가 넷마블을 좋아 보인다. 이 정도 밸루션은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흥행 IP가 아직은 좀 다소 경쟁사 됨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점을 주지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주 투자 전략 짧게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이제 올해 게임주는 작년도 엔터주들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인정받으면서 가파르게 리레이팅, 밸루션 상승이 일어났던 것과 동일한 논리로 올해 게임주들도 NFT, 컨텐츠, 콘솔 이 세 가지를 꼭지로 강력한 리레이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신사업에 대한 노출도가 얼마나 많으냐 그 관점에서 대형주 중에서는 셋 다 하고 있는 크래프톤이 가장 좋고 카카오 게임즈, 중소형주 중에서는 두 개 이상을 하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가 좋아 보인다. 그래서 이 두 종목으로 압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게임주 적극 매수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김영웅 현대차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